네 안녕하십니까 홍구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이봐 카카오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뭐 매수한 가격들도 다양하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5만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 15만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 그 다음에 하나는 저 10만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 9만원 8만원 저 밑에서 사신 분들. 두 부류에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가 이게 수익이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수익률이 거의 한 따블 가까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났다가 그 수익이 한 30%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 이제 본인 본전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17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본전 생각을 여기다가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거고. 그죠 생각하면. 그리고 또 이 15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때 이 고점에서 샀죠. 고점에 올라갈 때 여기서 사가지고 있다가 한 번 물렸는데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돌파 못하고 확 떨어지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수하신 분들. 또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선 올라간다 싶어서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와서 이 두들겨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 그래도 반등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콩주식에서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좌는 하락한 다음에 계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본인 상황하고 맞춰서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이분이 여기서 샀어요. 제일 꼭대기에서. 16만 8천원에. 이때 사셨대요.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사셨는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왕창 샀어요. 왕창 샀다가 떨어져가지고 손실보고 팔았어요. 어휴 이거 안가네. 이래가지고 손실보고 팔고 다시 쭉 기다리는데 이제 홍주식을 보다가 떨어진다 어쩐다 이제 해가지고 쭉 보다가 여기 여기. 14만원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해본 거를 이제 좀 만회를 하나 싶었을 거예요. 만회를 하나 싶었는데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가가지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했으면 하는데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5일선 위에 안착을 잡아요. 5일선 위에 12만 5천원대로 올랐으면 안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착을 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V자로 이렇게는 못 올라가요. 악재가 없이 떨어졌을 때는 V자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얘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V자로는 못 올라가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까.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쭉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15만원까지 간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바닥을 다지기를 하고 그리고선 서서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신 분은 일단 두 가지예요. 15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그 자리까지 반등이 오긴 와요. 15만원까지.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시작해가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서서히 올라가지고 다시 그 자리까지는 온다. 그러면 15만원권으로 오면은 이때는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참 후에 얘기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15만원권으로 오면은 매도 또 저기 비중 축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왔다가 또 조정받고 한참 있다가요. 나는 그래서 들고 갈 요량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들고 가는 거예요. 15만원까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 추가 매수예요. 왜냐하면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안좋은 상황이라면 5일선 위로 못가고 누구 짝나냐면은 NC소프트 짝나요. 이거 봐요. NC소프트는 아직도 5일선에 못가고 그냥 계속 5일선만 따라서 떨어져요. 그러니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텨야 5일선, 11선, 21선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올릴 텐데 그냥 같이 가는 거야. 5일선도 때리면 다 같이 떨어지고 11선도 같이 떨어지고 21선도 같이 떨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고 골치 아픈 거야. 안좋은 거예요. 물론 NC소프트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NC소프트가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NC소프트도 지금 무늬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5일선에 일단 NC소프트도 이렇게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다가 이제 안착할지 좀 더 떨어지다가 안착할지 어느 정도 이제 안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이고. 그러면은 카카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분은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의 추가 매수다. 좀 더 떨어졌다가 5일선에 안착할 수도 있고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안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안착하는 거 보고 하자 이런 거예요. 미리 예상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하면 맞으면 다행이지. 맞으면 역시 난 잘 맞춰 이런 수 있는데 지금 예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로 처음 진입한다 그러면 신규 진입이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 이제 처음 진입해야지. 이런다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지금 어차피 바로 반등 못한다는 건 아니까 분할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고 5일선 위에 안착하면 또 사고 또 11선, 21선 끌어내려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신규 진입은 괜찮죠. 그렇죠?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물려서 돈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이 없다. 이거 팔아야 된다. 아니면 들고 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가지고 15만원권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그 기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또 이제 사람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 올라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마라. 올라오다가 마라. 이러면요. 지쳐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말잖아요. 말았을 때 이렇게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서 대부분 다 여기서 손절로 나갑니다. 아이고 못 기다리겠다.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딴 거 사자.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딴 종목이 막 날아가거든. 딴 종목이 날아가는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누가 어떤 종목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귀에 들리니까 아 차라리 이거를 팔아버리고 딴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으면은 물론 지금 여기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요. 이 121선하고 중심선 있는 부분이 일단 저항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13만 5천원. 그러면 1차적인 단기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13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5만원권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13만 5천원권이 왔을 때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줄어든다면 여기서 비중 축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생각이라면 왔다가 떨어졌을 때 12만원에서 팔지 말고 그나마 13만원으로 올라갔을 때 팔으라고요. 팔더라도. 그러고서 더 간다? 그러면은 더 좋지. 그렇지만 몽땅 다 파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할 때도 분할 손절. 손절도요.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있듯이 손절도 분할 손절이 있어요. 다 팔지 말고 조금 팔고 좀 추이를 또 보고 판 돈으로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조금 메꾸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사실상으로는 어렵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갖다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찍어드리면 13만 5천원, 15만원대 이렇게 지금 보고 앞으로 좀 길게 보던 짧게 보던 반등에 나오면 저항대가 있는 자리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라고 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잘 맞춰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모비스를요. 예 지금 70대 할머니라고 해요. 70대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현대모비스를 사셨대요. 27만원에 사셨는데 엠벨로프 같은 것도 하고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컴맹이래서 안되고 그래서 그냥 영상 보고선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율주행을 보고 들어갔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근데 자동차 섹터는요. 지금 어차피 단타를 치거나 급등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예전 제 후배의 아버님도 70대인데 배워가지고 단타도 치고 엠벨롭도 하고 아주 그 저점에서 딱딱 잡는 거 보면은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선 하면 돼요. 계속 배워서 여기 엠벨롭 오네 엠벨롭에 사면 돼요. 그러면 또 쫙 반등 나오면서 수익 나면 먹고 팔고 따박따박 파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후배 아버님도 계세요. 그분도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훨씬 그래서 나이에 너무 저거 할 거 없다. 좀 위축될 거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잘 사셨어요. 자동차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지금 조정을 시컷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걸 단타를 보고선 당장 내일의 수익 몇 프로 나서 팔고 이럴 게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내려서 25만원에 오잖아요. 그럼 25만원에 오면 한 번 더 사도 돼요. 그래서 몰빵은 안 돼요. 몰빵 하지 말고 물론 처음 하시는 거니까 몰빵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5만원에 만약에 온다면은 사고 안 온다면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현대차 홍주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차피 현대차 올라가면은 현대모비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때 보면 또 한 번씩 잘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지금 자율주행 쪽보다도 수소 쪽이에요. 수소 현대차는 지금 수소 쪽으로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율주행차도 현대모비스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앞으로 재료는 수소 쪽하고 자율주행차 이쪽 다 좋아요. 수소 쪽이 지금 최근에 매기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살아나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도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셨다니까 들고 가시고 혹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현대모비스가 혹 내려오게 되면은 요 25만원대 요기 480일선하고 전자점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안올 가능성이 더 많지만 혹시 온다면 매수를 하셔도 좋다. 요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삼성전자는 맨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가끔씩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그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우선주가 배당에 있어서 또 유리하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또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근데 주가의 탄력성은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주가의 탄력성니까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좀 덜 오르지만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자리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자 꼭대기에서 해보셨구나. 7만 8천원대에 잡으셨대요. 7만 8천원대. 그러면은 7만 8천원대면 이때네요. 그죠? 7만 8천원을 이때 작년 1월달에 한번 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7만 8천원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요. 삼성전자는 7만 8천원까지 기다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장기로 보면 기다려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비중을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거고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우리 애가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내가 성인되면 줘야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지금쯤이 바닥에서 슬슬 다져서 반대기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 7만원권에서 또 나중에 이게 또 올라가가지고 7만 2천원 3천원 올라가면 또 높아버려요. 7만 5천원까지만 가면 또 저항돼요. 7만 5천원짜리가 얘 보면 7만 5천원권이 그러면 지금 7만원 사실 7만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가 이렇게 돌려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른 자리에서 21선 21선 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7만 8천원에 있는 이 가격을요. 7만 한 못해도 한 5천원 6천원 이 정도까지는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만 5천원 6천원이 딱 정고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특히 기술적 분석에서 잘 맞기 때문에 7만 5천원이나 6천원 정도까지 오면은 또 맞고 빌빌거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단가를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7만 한 5,6천원권으로 좀 낮춰놓고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많이. 왜냐하면 많이 줄여놔야 나중에 다시 조정이 한 번 또 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사죠. 많이 사죠. 그리고 났을 때는 수익권이 돼요. 그래서 다 팔면 또 어떻게 해요? 다 팔면은 다 판 다음에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도 내려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팔라는 얘기니까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그 돈으로 다시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또 한 번 추가 매수로 단가를 좀 평단가를 낮춰놓고선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 시청자 종목 상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또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이나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많이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